안녕하세요. 가현식입니다. 요즘은 달력이 귀하죠. 저같은 경우에 2023년 달력을 몇 개 샀는데 KB 스타뱅킹이 들어가니까 달력을 2개씩 1만명 추첨해서 나눠준다 합니다. 1만명이면 KB 스타뱅킹 쓰는 분들이 많겠죠. 그러나 어쩜 스타뱅킹 어플을 쓴다 그러면 클릭 한도분만 하면 혹시나 받을 수 있으니까 책상된 달력이 보통 한 6천원 7천원 정도 하더라고요. 이벤트 링크는 고정 댓글 제목 밑에 설명을 같이 달아드릴 거고요. 이 이벤트죠. 달력 받기를 신청해서 하면 되고 혹시나 주소가 틀리다 그러면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이벤트 페이지 내에서 내 공객 정보 바로 가기에서 수정을 하면 되고요. 달력 받기를 눌러서 응모를 하면 주 후에 1인당 2023년 탁상용 달력을 2개씩 보내준다고 하고요. 12월 11일까지 이벤트 기간이고 경품지급은 12월 26일 당첨자 확인하는 난도 있는데 굳이 이런 거는 확인 안 해도 되겠죠. 당첨됐으면 오고 놓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1인 1회만 가능하고 KB 스타뱅킹 어플이 있다 그러면 3천원 할 수 있으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